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이 남편입니다 오늘은 후랭이랑 같이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살 몬스터 광고인데요 이제 복날이잖아요 복날엔 삼계탕도 좋고 다 좋지만 오늘은 이렇게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는 몬스터 치킨을 준비했는데요 후랭이도 치킨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같이 먹을 거고요 저희가 오늘 먹을 것은 몬스터 C세트인데 이게 다섯 가지 맛이에요 3,4인용 팥인데 이게 세 가지 맛도 있고 네 가지 맛도 있고 그게 내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요? 고정된 토핑 없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드실 수 있어요 이게 토핑마다 이름이 되게 귀여운데 먹으면서 자막으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버터플라잉 튀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맥주랑 함께 할게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짠 짠 고정된 토핑 이거는 양파리지앵이에요 이것부터 먹읍잠 크다 그냥 바삭한 후 샤이 부드러워 전체적으로 크림 소스맛 맛있어? 응 맛있어 크림 소스 맛 생각보다 맛있어 식감이 더 맛있는데 먹으면 더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엉덩이 먹어서 이거 먹어보자 빵 전복 고소한 고소한 고소 고소한 고소한 고소 진짜 맛있다 얘는.. 작두파라 갠바닥이야 응 다 먹었어? 응 처음에 연차 때리는데? 으흐흐흐흐흫 푹 하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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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먹어보자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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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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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였어? 땡이초 다 맛있어 이거! 다 맛있어 이거! 새우!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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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서리 흐흑흐흐흐흐흑 우와 호랑이는 빨리 못 먹어서 알아서 먹을게요 알아서 드세요 네 하.. 불어 이거 맛있다 그럼 나 이거 먹어볼게 짱맛 짱맛 나 이거 제일 맛있어 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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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배추 이게 맛있어 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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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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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밭질이 맛있었어 이번에 쩌 너무 맛있어 나 이게 끝 엄청 배불러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 이 정도면은 너무 맛있어 그치 너무 맛있어 그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어떻게 먹으면 이 치즈는 나는 또 먹지 않냐 나는 또 먹지 않냐 나는 또 먹지 않냐 나는 또 먹지 않냐 정말 맛있어 밥 먹고.. 먹으니까 요즘에 먹는 게..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먹으니까 그냥 먹으면 좋음 아침에 먹으면 좋음 먹으면 좋음 다 먹으면 좋음 그럼 먹으면 좋음 먹으면 좋음 먹으면 좋음 너무 맛있어 두손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소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뼈에서 신선한 것 같아요 오... 음.. 뼈에서 담아요 치즈가 너무 많이 없어서 뼈에 담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 치즈가 너무 매우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많이 나요 치즈가 더 좋아해서 치즈가 치즈가 다 먹더라구요 치즈가 더 많아요 치즈가 더 좋고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살몬스터의 순살몬스터 C세트 3,4인 팥을 먹어보았는데요 이거 3,4인 팥 아니에요 이거 진짜 두 줄이 한 마리 같지 않아? 키즈키사님이 완전히 주먹나네 치킨이 진짜 이만해요 내가 좋아하는 맛들만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복날 기념으로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먹방을 찍어본 소감 소감이요? 사실 먹방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먹는 속도를 못 들어가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이 먹방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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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감사하다고요?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